경북도는 어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과 어르신 잔치 한마당을 열었습니다. 경북도는 8일 문경실내체육관에서 제40회 어버이날 기념식 및 어르신 잔치 한마당 행사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행사에는 김관용 경북도지사를 비롯한 지역기관 단체점관 노인 등 2천여 명이 참석했으며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효친의 전통적 미덕을 기르기 위해 효행자 표창, 노인 카네이션 달아드리기, 부모님께 드리는 편지 낭독 등이 진행됐습니다. 또한 문경시 실버체조교실팀 및 시립어린이무용단의 랜스공연, 인기 가수의 흥겨운 축하 한마당 등 다양한 행사가 펼쳐졌습니다. 부대 행사로는 수지침 및 한방체험관, 임의용 및 연지곤지화장봉사, 건강검진 및 의료기체험관, 노인사진촬영 및 일자리 홍보부스 등이 운영돼 관람객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. 한편도는 도내 각 시군별 읍면 동별 332개소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경로잔치 개최와 함께 최고령자 다복가정 방문 격려, 노인복지시설 봉사활동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노인 섬김과 효실천 분위기를 이어갈 계획입니다. 초여름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. 대구, 경북 낮 최고기온은 14도에서 28도로 조금 덥겠습니다. 이상으로 5월 9일 매일신문뉴스를 마치겠습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.